아 헤이 괜찮은 플로리 보이시나요? 그쵸? 잘 보이죠? 완전히 잘 보이죠? 혹시나 제가 아까 헤어가 들켰다면 좀 비밀로 해주세요 회사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어디 올리지 마세요 알겠죠? 저희 곧 알게 되면 됐다니까 알겠죠? 자 제가 타자를 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랭킹 한번 볼게요 일단 유후님이 374점 꿀떡님이 367점 오 근데 오 여기 타 타 아이돌 선배님들의 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쵸? 그거는 몸베베 선배님들이신 거 같고 이거는 저희 회사 선배님인가요? 뭐 아닌 거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해볼게요 나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잠깐만 아 귀여워 이걸 몰라 내가 뭘 눌러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잠깐만 아 뭐요? 아 다 하나하나 쳐야 되는 거야 왜 왜 왜 안 돼? 아 색깔 상관없어? 아 이거 반칙이야 잠깐만 왜 없어져? 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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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없어지기 전에 내가 빨리 없.. 쳐야 되는 거야? 이거 재밌다 아 왜 없어져? 왜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빨리 나 진짜 잘 하고 있지 않아? 끝 말하지 말아야겠어 아 색깔이 상관이 있나? 뭐야? 나 이 룰을 모르겠네 나 이 룰을 모르겠어 아 그냥 내가 일단 쳐 놓고 시간이 지우면 사라지는 건가? 아 그럼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 이제 알았어 다시 해야겠다 그치? 아 이 타자가 나를 속도를 못 쫓아오네 미안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소통을 못해요 제가 이걸 제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웃기잖아 근데 언제 끝나 이거 분명히 아까 아 야냐 야냐 뭐 크기 왜냐하면 사물 만약 만약에 말이야 우리 건강하 하다 진행되다 응 왕 후보 에이 후보 세월 소년 세월 소녀 손가락 원래 후보 왕 종 잉 왕 종합 만 약 아 이거 말고 딴 거 할걸 왕 왕 왕 종합 건강 하다 나 아까 종합했는데 껍질 은 근거 가게 이다 97점 374점 저 어떻게 한거야 와 잠깐만 아 다시 해야겠어 이제 이제 내가 그걸 아 잠깐만 바로 시작돼요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나가요 나가요 아니 못나가게 하네 나가겠다니까 어머 소리가 하 로그인하고 했잖아요 다시 로그인하고 올게요 저거 색대로 순서대로 해야돼 어? 그게 뭐예요? 순서가 있어요? 아 됐네 잠깐만 색대로 순서대로 해야되는게 뭐야? 튜토리얼? 튜토리얼이 있어? 나 나 이거 너무 왜이렇게 웃기지? 핫걸 박수진님 저기 이거 봐요 진짜 웃겨 저거 색 같은 것만 해야돼 그래? 튜토리얼이 있나? 잠깐만 오케이 마귀 여기 아 여기 있네 내가 이걸 안 보고 그냥 지나왔네 색이 이상 연결된 블록의 단어를 연습해서 빨리 지으세요 많은 글자수를 먼저 입력하면 더 쉬워요 상세에 전부가 돼 해당 블록의 단어를 입력하고 싶으니 아잇 사라졌네 뭐 대충 이런 거겠지 해볼게요 아이템? 아이템 어떻게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돈 써야 되겠지? 돈 써야 되겠지? 안 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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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와 저 사람들 진짜 대박이다 나 말렸어 약간 말린 것 같아 아까 더 잘한 것 같아 그치 자유롭다 아까 했잖아요 나 너무 승진해 세대 세대 만약 도넛어 만약에 말야 세대 길이 만약 너무나 부드럽다 세대 세대 길이 만약 너무나 부드럽다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옳다 불다 가을 지나치다 장소 장문 뜨 걷다 발표 감각 내일 그럼으로 아 나 아까 발표를 감각했는데 왜 사라지냐 너 더블다 그럼으로 매일 저 저 아 저희 시가 아니야 시가 살리라 날씨 새 나 약간 현타 왔어 지금 두부 사물 아이 견제 견제 오전 사정 과제 기록 또 뭐 해볼까 무시 병 아이 무시 아니야 왕 대리다 교수 드라마 남녀 인사 준비 출신 배경 그리고 젊은이 만약에 말야 부모님 영어 두부 처리 무첨 건배 건배 하자 like a sunday 모든 걸 채워 에이 소금 반드시 무시 병 범죄 식 다 인구 어 선배 어 에너지 서양 부족하다 준 아니 아니 세대 이상이 그랬으니까 그리하여 미리 미리 출신 돕다 그리하여 미리 그리고 서양 에너지 에너지 부족하다 준비하다 총 아 잠깐 두개였네 이런 이미지 나름 위 일반적 충분히 어 했고 그 다음 뭐하는게 좋을까 서양 서양 에너지 부족하다 왜 쟤는 안 없어지는거야 그렇지만 아 어 나 아까보다 잘했어 대박이지 Fu PU turns 네 나 이거 이란방송 이제 지금 손톱 없을때만 나 손톱 있을때만 손톱이 poss LOOK criticize 근데 나 이곳만 계속 연습하면 뭔가 저것 깰 수 있을 cease ект 그치 다시 볼까 어 다시해서 마지막 마지막 해서 난 나를 넘는 걸로 125점을 넘는 걸로 알겠지? 다시 해볼게요 근데 나는 글 이런 거 쓰고 싶은데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데리 아니야 잠깐만 스피니스 박 안 눌려 다시 할 거야 나의 4초 잃을 수 없어 게임 이름 알아서 하고 싶은데 이거 한컴 타자라고 그냥 치면 할 수 있어요 한컴 타자 치면 바로 위에 있는 링크예요 시작 진행돼 아니야 너 왜 그래 얘가 내 속도를 못 따라 이거 봤죠 이게 어렵다 진행되다 위 판단 그리하여 구하다 무시 수입 작용 도대체 왜 축구 발표 왜냐하면 미래 교장 부드럽다 주요 푸르다 신부들 부드럽다 벌다 수입 도대체 작용 감각 6월 길이 직원 감각 맑다 도착하다 자유롭다 만남 약 사장 도 나머지 업체 독서 독서 장애 교육 대답 하다 흔들다 교수 썰다 재경 두부 작용 썰다 깐는데 교수 심각 하다 그렇지만 단순 하다 지금 나를 비꾸는 건가 지금 단순하다고 비판 상급 만들어지다 마 아예 말해야지 마 당장 당장 구하자 참사 또 뭐있어 세개인가 뭐있어 뭐있어 없어 아직은 이 내 시간도 찍다 충분히 집안 아예 마음에 안해 세개인가 또 뭐있어 어딨어 세개인가 없는데 세개 착용 세개 착용 스윙이 어디있어 아 저 저긴데 나 눈이 어떻게 됐나봐 그래서 뭐있어 꽃줄 청소년 아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그 카드빨이 좀 안 좋았어요 그쵸 빨린 세개 못하겠어 아 아 아까보다 못했어 아까보다 못했어 진짜 미안 마지막 한 번만 할게요 이건 솔직히 어 잠깐만 그 옆에 옆 블럭만 칠 수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 치면 초기화? 이게 무슨 말이지? 색들 같은 것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그 바로 옆 블럭만 칠 수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 치면 저기요 떨어져 있는 게 뭐지? 아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진짜 진짜 알았어 진짜 알았어 지금 타자 몇 타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안 나오네요 아 같은 색이어도 첫 번째로 쳤던 거 바로 옆 아니면 초기화예요? 같은 색이어도 첫 번째로 쳤던 거 바로 옆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볼게 당연하다 심각하다 특별 과정 원의 기운이다 드라마 다정하려는 것 같다 적극적 단순하다 깨닫다 흘리다 다정수단 최초 소식 아니야 소식 가랑스럽다가 무슨 말이야 가랑스럽다 주요 기록 인구 우초 부족하다 6월 배경 쳐다보다 반면 뜨겁다 그래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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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드라마 빙기 기릿한 우와 파란색 완전 대박 만화 부담 부담이 돼 부르다 형성 자르다 네 두부 처리 처리해 무시해 아니 반대야 인구 동물 만약에 만약에를 좋아하네 옳다 크 크기 깨닫다 특별 기대 하다 영어 남기 다 영어 기구를 쳐야지 그러면 남기 서양 푸르다 다들 이거 해봤나봐 어떻게 막 룰들을 다 알지 자유 자유롭게 비판 해요 아 하면 안되지 응 하면 안돼 체결 하다 이미 이미지 그레도 보이스가 단순 하다 나부리 지나치다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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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다들 움직임 그래 아 그래를 왜 썼을까 내가 길이 푸르다 그래 안되네 나비 젊은이 부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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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 쩡 이 최 난 아까 125점이 최대였나봐 보고만 있으니까 보이죠 뭘 해야될지 내 최계점 125점이었어 난 늘 그래 녹음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나는 첫번째 첫번째 첫번째한 거를 제일 잘했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노래 연습도 나는 오히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렇게 좋진 않아 목상태도 목상태지만 뭔가 그 새로운 맛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되나 정리가 너무 많이 되면 정형화된 노래가 된단 말이죠 타수 안 나오고 그니까 나도 타수가 궁금했는데 타수 알아보는 거 다시 잡을까 크아 방송 나 크아가 뭔지 몰라요 타수 개선 어 타수 개선기 있다 아 아 골프 난 골프 안하는데 아니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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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계산기 타자 속도 측정 어디서 하는 건가요? 타자 속도 측정 어디서 하는 건가요? 타자 한컴 홈페이지 가면 구버전 다운로드? 어 구버전 다운로드하는 게 있대 해볼까? 한컴 타자 한컴 타자 한컴 타자 연습 맞아 사실 나 때는 이게 아니었단 말이지 아까 그거는 굉장히 신식이고 저 때는 그 캐릭터가 있었어요 다 우리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또래 친구와 남자의 나이와 그런 거 그런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옛날 거 지금 제가 다운받고 있어요 다운받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응용 프로그램은 맥OS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열 수가 없던데 열 수가 없대 차별하네 웹사이트 할까 다시 가볼까 다운까지 했는데 타자 연습 아 타자 연습을 하면 타수가 나오려나 어 됐다 이만 앞에가 안 나오고 있어 잠시만요 식겁했다고 아까 한번 제가 연습을 들어가 봤거든요 타자 연습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귀여워 장문 연습 낱말 연습 자리 연습 여기 여긴요 장문 연습 해볼까 장문 연습 아 여기 타수가 나오네 맞죠 이게 그거죠 이게 플로리드 얘기한거죠 타자 속도 그쵸 그쵸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 모양을 켜고 끌 수 있어요 너무 좋아 상호들은 한계에 도전해보세요 타자 연습을 하면 알겠습니다 부산금정 어 뭐야 박차정 나 못봤어 부산금정구에 에 있는 문화 문화회관 앞에는 한 여성의 동상이 있습니 군복을 에이 안 돼 할 아니요 침착해 임할 것 것 갓 이 갓습니다 이 동상에 이 동상에 도전 여러분들이 봐줘야 돼요 나 몇이었는지 알겠지 나 지금 못보니까 나 온몸에 힘들어가지고 이게 뭐라고 떨려? 이건 언제 끝나? 이게 뭐라고 떨려? 이건 언제 끝나? 4년 만세 운동의 연기 세력으로 지목되어 어 그렇구나 목보를 치렀습니다. 이유 그녀는 부모님의 활동이 어려우시죠. 의혈당 활동을 하는 올바라의 도움으로 중급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의 본지 예전의 여자인 의혈당 당장 김은호의 만나 결혼했습니다. 박찬원은 김은호의 도움 조선혁명 군사정 치간부 나 지금 엄청 이상하게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설 준비하였고 학교가 이거 언제 끝나? 개교안 뒤에는 여자로 교관 활동했습니다. 또한 이거 언제 끝나? 내가 끝날 때까지 하는 건가? 잠깐만 이산화 기관인 남경조선부녀회의 결성하여 활동했으며 조선혁명대 부녀공원단회의 단장으로 1939년 강서성 곤린 이름들이 타버렸구만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춘상을 입고 그리고 후유증으로 1934년에 서고 있습니다. 보장돌립웅목의 최정선에서 나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민족과 여성의 왕독한 해방을 위하여 위하여 여성공립운동가 박차점을 마지막까지 치열하겠소 오! 대박! 이거봐! 어때? 나는 얼마나 잘한거야? 이건 뭐지? 100타 도전? 아 나 291등이야 291등이야 와 1000타가 나오시는 분이 있네 대박이다 그쵸? 대박이지 않아? 나 317타 어디가서 물어보면 317타야 5타수 10개? 괜찮네 괜찮네 라이브중인데 저 한컴타자 연습했었어요 타수 보여주셨어요 하이 고은언니에요 하지만 얼굴은 보여줄 수 없어요 한컴타자 했어? 화면이 이렇게 박힌거야? 응 안 되는 말이야 아니 그쵸 어렸을 때 했던 거를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매개는 지원이 안된대요 그래서 두균이 안된대요 저 진짜 빠르죠 117타에요 117인거야? 317타 왜 이렇게 빨라? 그쵸 아니 추천받았어요 아 그래? 알지 너 진짜 잘한다 그쵸 그 다음은 어릴 때도 빠르지 않았던 것 같아 언니 한번 해볼래요? 그래 의자 갖고올래요? 아니면 근데 나 이러다가 분량할수도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보은언니보단 내가 잘하지 난 진짜 못해 기대가 된다 잠시만요 앉아치면 살짝 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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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건데? 그냥 이거 보이는대로 쭉 치면 돼 지금 시작한거야? 응 시작했어 근데 꽤 많다요 수가 그거 어딨어? 어 그래도 언니도 잘 치는데요? 뭐야 잘하네 기무고 어 언니도 빠르다 그래? 어 저는 제가 치는걸 제가 못봐가지고 체감이 약간 애교를 부리게 돼요 저도 계속 하면서 아 아 이러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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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께 이런게 많네 큰 땅표 이런거 왜 이렇게 많아 이런거 난 숫자가 많았는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 cow 근데 이거 내용이 너무 진짜 저것도 그랬어요 여선독립운동가 박차정씨 Bereich 이거 내용이 너무 완전하게 form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어 그만하고 싶어 하 이거 끝날 때 까지 이거 끝까지 가는데.. 너무 지겹다 할 때쯤 끝난 날 난 녹음 불러줬으면 좋겠다 움직임 움직임 문 열어라 열쇠 없어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볼게 이렇게 하고 우와 최고다 끝 사랑해 미스에요 안 넘어가지네 재밌다 잘한다 잘하는거야? 응 근데 난 몇 탄지도 안나오네 나와요 점점 떨어져서 그러는데 언니도 아까 300 몇 가지 나왔는데 그랬었어? 응 오호 290타 정도 오예 짱구 스티커로 언제 그 색도 내가 비췄으니까 봤겠지? 플로리 그럼 저는 연습하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 여기 진짜 괜히 가면 즐거운 시간 재밌잖아 재밌네 오랜만에 저 그냥 전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보느라 보느라 괜찮았나요? 다행이군요 재밌었다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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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plic wohl 막 게임방송 보는 느낌이었어 다행이군요 흠흠흠흠 그중에 무슨 게임이지? 어? 오랜만에 주니어 네이버 들어가볼까? 주니어 네이버 없어졌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주니어 네이버도 켜보겠어요? 한번 켜볼게요. 주니어 네이버. 이거 뭔지 알죠? 이 멜로디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나? 아, 안 나오네. 다 필수인가요? 나만 이런 거 안 읽어봐? 어, 그 시그니처 사운드가 안 나와. 아, 슈에 라면 가게 검색하면 슈 게임 많이 나와요? 근데 나 슈 게임 진짜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마우스가 없어요. 그거 내가 다음에 애플 마우스 갖고 와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우스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쵸? 일단 뭐가 있나 볼게요? 다 동요 이런 걸로 바뀌었네. 나 때는 동물 키우기 이런 거 진짜. 제가 동물 키우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생각나요. 꿈에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두 개가 있었는데. 런닝맨에서 이름표 뜯기 하는 거랑. 하나는 네이버에서. 어, 동물농장. 동물농장에서 그 동물 키우는 거가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꿈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거 너구리 봐봐. 대박이다. 3D로 이렇게. 4D인가요? 4D로 이렇게 나오네. 아기들이 좋아할 것 같다. 햄찌 아찌 뿡뿡이래. 우와. 룰루랄라 수미. 마법소녀를 변신한 피카츄. 와, 코코몽 영어 동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를 많이 어렸을 때 들으셨으면 영어를 조금. 조기 교육을 많이 받았다. 저도 맨날 이런 거만 듣고. 저는 겨울왕국 한국 버전보다. 영어 버전을 더 먼저 봤어요. 동물농장을 03년생에 알던. 당연히 알죠. 저 때까지 아직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사촌 언니가 또. 아, 나 주니어네이버라 쳤네. 주니어네이버인데. 정말. 에이 없었다. 어, 게임랜드? 게임랜드 있나? 없어졌지. 물불게임 알아요? 여러분? 이거. 물불게임 진짜 재밌다. 우와, 이거. 핸드폰에도 있는 거다. 스케이러보이인가? 이건 뭐야. 일단 핸드폰으로. 해야될 수 있는, 해야될 수 있는. 어, 여기 있다. 슈게임. 누가 모아놨네. 진짜. 동물농장 게임. 대박. 우와. 이거 맞아. 정물농장 게임. 이런 분들 아세요? 어, 물불은 안 해요. 물불 아시는 분 계시네요. 맞아요. 이거 두 명이서 하는 거 맞아요. 나 이거 너무 좋아했어. 이것도 좋아했고. 크라라의 이상한. 크라라 공주의 이상한 마음. 막 찾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거 해볼까? 이거 뭐야. 아, 너무. 오랜만이잖아. 아, 이 소리. 이게 뭔지 알죠? 이거 뭔지 몰라요? 이거 알려줄게요. 크라라는 공주는 그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크라라 공주는 꿈을 꾸게 되는데 처음 보는 이상한 방에 자신 있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은 크라라 공주를 꿈속의 이상한 방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자. 여기가 어디지? 여긴 처음 보는 곳인데. 응? 여기가 출구같은데? 여기가 출구같은데? 아, 혹시 이 문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 한 번 막 찾아야 돼. 아,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어, 단순 벽이네. 그래서 한 번 자세히 볼까? 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양측에 불을 켜볼까? 불이 붙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다. 찾아보는 것 같아. 아, 뚜둑. 하지만 열쇠가 있어요. 열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있다. 이걸 다 겟해야 돼요. 아, 아니야. 아, 다 겟해 이거를. 다 겟하고. 위에 있는 것도. 아, 무서워. 아, 여기 있고. 이거 겟하고. 열쇠랑 성냥 겟하고. 일단. 여기 불을 켜. 불을 켜. 불을 켜. 불을 켜. 불을 켜. 어, 뭐가 떨어졌쥬? 가져가.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 재미있게 보고 있나요? 지금 둘 다 못 봐가지고. 아, 에잇. 출근까지. 아, 에잇. 이 귀신 없애려면. 내가 불을 붙여야 돼.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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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불은 다 켤게요. 불 켜지는. 오. 겟이 겟했어. 겟했어. 이 아저씨를 한 번 열어줘도. 누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불을 먼저 켜자. 무섭다. 어, 뭐야. 어. 어, 그래. 그래. 아저씨를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지. 그럼. 사람이나 갇힌다. 열어줘야지. 예, 안 올라지 말거라. 나는 아이템백스에 사는 퉁퉁 노인이 간다. 나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상자문을 열어준 대신에 여기를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난 내가 필요한 아이템을 우선 가져와야 한다. 흠, 우선 동물감인 여섯 개를 이미 챙겨놨죠. 방안에 숨겨져 있거나 특정 이벤트를 실행해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져오면 내가 여기를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을 주노라. 나 거의 래퍼 같아, 그치? 동물감인 여섯 개를 가져오라. 하나. 이렇게 그 둘이 가는 거였나?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알겠다고요. 동물감인 이건 동물감인 아니잖아. 동물감인 어디서 또 얻을 수 있어? 아잇. 아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일단 세 개 했네요. 구했단 말이지. 아, 오케이. 클릭 클릭 하는 거다. 오케이. 한 다음에 이건 뭐야. 다 줘볼까? 다 줘볼까? 가면 어딨어? 어떻게 하는 거더라? 나머지 일단 나가볼까? 아, 손잡이가 또 없어. 가면 어딨고 하는 거더라?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거 같아? 아아! 이렇게다! 아, 맞아. 이렇게 했어. 이걸로... 얘... 아니야, 잠깐만. 얘한테 이걸 줘. 그리고 얘한테 이걸 줘 볼까? 자, 가자. 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몽골이 줬구나. 몽골이! 짠! 이렇게 했지롱. 아,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까먹었었네. 어, 내가 낯선 게임들이 돌아왔어. 잠깐만. 아, 여기 있는 거 할 거야. 다른 것도 한번 봐 볼까? 근데 이런 건 잘 몰라요. 이런 건 내 그 전 세대인가? 잘 몰라요, 이건. 와, 이거 핸드폰에 있던 거 아니야? 고군분투 게임. 내가 해보진 않았는데. 해보진 않았는데, 그... 막... 내 교회... 전도사님 폰에 있었던 거 같은데. 뭐 해줄까요, 여러분? 고향만두? 고향만두? 고향만두가 어디 있어? 위에 있었나 보다. 어, 크가도 있다. 나 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고군분투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 뭐였지? 고군분투랑 만두? 그럼 일단... 고향만두 해볼게요. 나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와, 나 이것도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랑 이것도 진짜 좋아했어. 이거 두 개. 이거 똥이랑... 가을 자르는 거. 너만 맛있는 거 먹어! 어, 고향만두집이 아닌데. 그치? 이거 교양만두 맞아요? 딜레이 갈 거야. 고... 교양만두 했는데, 그쵸? 나 고향만두인가 그거 했는데. 다시 해볼게요. 아니면 얘가... 다른 링크로 연결돼 있나봐. 이거 뭐야? 슈에 라면 가게라고 뜬다. 흥! 그러면... 그럼 슈에 라면 가게를 들어가면 고향만두가 나나? 아닌데? 일단 그러면... 고군분투 한 번 해볼게요. 제가 했던 기억은 없는데... 어, 깜짝이야!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볼게요. 게임 방법. 게임 방법 뭐니? 왜... 안... 클릭이 안 되는데? 다시 해볼게. 소리가 너무 크다. 왜... 허수가... 안 먹니? 그쵸? 아... 이거 해보고 싶은데... 나갔다 다시 들어가 볼까? 왜 하고 싶은 것들은 안 되는 거야?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무슨 키야? 어떤 키야? 아, 미안하다. 개인 방법. 마우스? 나 마우스가 없네. 마우스가 없어. 아, 마우스로 해야 돼? 미안해요. 마우스가 없어요. 에이, 아까워. 두 번 클릭하면 돼? 다시 해볼게. 고양이 닌자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일명 슈퍼 초 울트라 판타스틱 와이어 액션 게임입니다. 은하 아, 아, 그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아, 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오, 이렇게 하면 된다. 천재인데? 게임도 해봤어? 우리 플로리. 하지만 내가 많이 안 해봤어 두번 클릭 다시 해볼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지만 답답하죠? 아니 다시 해볼게 내가 이래서 내 게임을 안해 잘 내가 게임 진짜 못하거든요 저 뒤에 동상이 날 보고 놀라고 했어 어 어 어 어 순위를 봐볼까 순위가 없나봐 그치 이런거 나만 하겠지 뭐 마지막 한 번만 하세요 네 나를 깨겠어 최대한 앞을 앞만 보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거의 다달아서 한번 뛰어볼게요 어 스피드 업 하지마 스피드 업 하지마 아 두번 클릭해서 두번 클릭해서 와이어를 짚고 날아야돼 하 그런게 또 있어 잠깐만 아 뭐야 아직 안 떨어졌잖아 너 인마 엄살쟁이네 열어봐 아! 아잉! 와 아잉요? 잠깐만 아잉,잉,잉,잉 아잉잉잉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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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잠 짜잔 짜잠 아 빨라지지마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 어떻게 해야 한 줄 알아듣지만 실패했어요 다른거 한번 해볼께요 공포게임 절대 안하죠? 똥침게임이래 귀여워 이거 해볼까? 나 한번도 안해봤어 크아 그렇게 크아크아 하던데 금방 적응했다고요? 땡큐 게임 방법을 일단 볼께 봐요 얘는 키패드로 하고 물풍선을 넣을 수 있어 게임에 나오는 로두메나를 물풍선에 가두어 썰어뜨리세요 중간중간 나오는 무서운 미라들과 박쥐들과 부딪히면 죽으니 소신주지 아이템은 1, 2, 3번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야후꾸러기 안해봤어요 일단 크아 한번 해볼께요 시작 아 내가 생각했던게 아닌데 물풍선은 근데 이게 무슨 의미야? 아 내가 갖췄는데? 어 죽은거야 나? 왜 죽었어 나? 왜 죽었어 나? 왜..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거야? 어 나 쟤 만날거 같은데? 아 네 저 어 어머 나 맞췄어 나 또 나 이제 하나 밖에 안 남은건가? 아 무서워 무서워 아저씨 뭐야 너 왜 나 따라다녀 나 또 갖췄는데 응? 2번을 누르면 물풍선에서 아 2번을 누르면 물풍선에서 아 쟤가 로드맨이야? 로드맨인가? 로드맨인가? 다시 해볼께 다시 해볼께 아 이렇게 하는거구만 내가 사라졌어 아 야 너 인마 너 인마 너 인마 아 어떡해 어떡해 죽었어 근데 이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뭘 많이 뿌셔트려야 되는건가? 음 어렵다 물풍선을 놔 그럼 터져 그치? 그럼 일단 다 놔봐 다 놔 다 너무 뿌셔진 않아 너 나 죽일라고 내 뒤에다가 물풍선을 물풍선을 아 이 도로에는 물풍선이 안 나지는거야 잠깐만 나와 나와 탈출하란 말이야 이거 너무 어렵다 가둬서 죽여야 된다고? 물풍선을 회장한테 맞게 하고 터트려? 터트려 뭐 아 내가 너무 어렵다 로드맨이가 너무 빠른걸 로드맨이가 너무 빠른걸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빠르다 어 나 이거 해볼까? 템플론 템플론은 또 다운을 받아야되는? 그럼 안해 아 다운을 받아야되는? 엣지 엣지 이먼지 주먼지 그아 나이가 01년생이에요? 나보다 나이 많이 먹었네 어쩐지 템플론은 모바일게임 아니었나요? 맞아요 모바일게임이었는데 원래 근데 얘는 로딩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거야? 성격이 너무 높아져 아 넌 안할래 너무 오래갈려서 탈락 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이래 한 번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 죽어보자고 뭐야 으잇 이 봄냐 근데 so WHAT'S THIS 리더버 이 봄디 일어 이게 보지 아 you're the red scare avoid the blue circles and collect the yellow circles once you have collect all of the yellow circles 아, 3개 아, 3개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네모래요 제가 빨간색 네모고 파란색 동그라미를 피하면서 노란색 동그라미를 모아야 되는데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를 모을 때마다 초록색 비콘이라는데 그린 비콘이라는데 가서 레벨 모를 수행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점수가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얼마나 죽었는지 라서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대요 한번 해볼게요 뭔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나 노란색 리본이 없는걸? 아니 노란색 그게 어딨어 어어 어어 멍 때리면 안 되는 게임이구나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안돼 아 어렵네 가장 어려운 게임이만 했네 아 안돼 아 잠깐만 감을 슬슬 잡을 것 같아 이런 아 잠깐만 아이 저 중간 지점에서 너 너무 많이 죽었는데 너 너무 많이 죽었는데 안 돼 안 돼 갔을 때 갔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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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갔는데 와어어어 거의 다 갔는데 아 아 아니 쟤내 왜 교차로 움직이는거야 좀 얌전하게 움직이면 좀 좋아 잠깐만 잠깐만 아잉 여러분들도 해보셔야되요 지금 보느라 쉬워보이시죠? 아니요 어렵단 말이죠 쳤을때 나가 나가 나가아아아아아악 노란색 그거를 수집하기는 무슨 나 지금 피하더라도 밥 부족해구만 다 왔는데 아 내가 안 할래 1단계를 어떻게 깨지 지금 30개 30개 언제 깨 한개 깨기 어렵구만 아 갑자기 혈압 올라 아..혈압 올라 애플로리들 사이에서 대유행예검 여러분들은 이런 킹 받는거 적당이었어요 어우 쉽지 않네 거의 1시간을 했어 라이브를 그 얘기인즉스는 1시간을 내가 농띵을 깠다는 거지 다른 거 마지막 게임하고 제가 끝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게임은 내가 익숙한 게임 저는 하는 것만 했어요 늘 그래서 이거 소리 진짜 그건데 이거 소리가 진짜 긴박해요 근데 얘는 마우스가 있어야 되고 어 이거 해볼까? 어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그냥 방향키로써 마지막 게임이에요 여러분 다 몰아넣어야 해요 나의 모든 걸 다 몰아넣어야 해요 로 빨리 치는 거예요 아 다시 해볼게요 열받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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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 네 고급이라 그런가봐요 아 다른 거 쉬운 걸까 다 고급이네 아 여기 있네 중급 점점 가면서 있네 중급짜리랑 해볼게요 나는 원래도 게임을 잘하지 못하니까 게임 스타트! 아까랑 다른 게 뭐야? 똑같은데? 끝!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로! 진짜 마지막! 다시 해볼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진짜 마지막! 나 진짜 게임 못하나 봐! 진짜 마지막! 여러분! 게임은 여기까지 합시다! 재밌었어요! 마지막! 마지막! 어우! 기온 빠져! 어우! 게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게임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아휴! 아휴! 힘들어! 아휴! 빈혈! 잠깐만요! 너무 힘들어! 안정식! 게임에 소질이 없나봐! 살면서 사람이 타잖아! 잘 치면 됐죠! 뭐죠? 그죠? 노래 잘하고! 그러면 됐죠!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아휴! 왜 벌써 졸린거지! 아휴! 게임 이름만 알려달라고요! 이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했는디 주니어 네이버 게임 이렇게 치면 링크가 떠요! 밑에! 그 링크로 들어갔어요! 게임 한 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어우! 게임 피인된 거 같은 느낌이에요! 1년치 할 게임을 오늘 다 했다! 아휴! 힘들어! 여러분! 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휴! 쉽지 않네요! 게임! 아휴! 근육통! 아휴! 목 아파! 이렇게 게임을 어떻게 몇 시간씩 하는 거야? 아휴! 아휴! 목에 다물 것 같은디? 아휴! 여러분들도 다 충격했죠? 8월도 우리 화이팅 넘치게 살아보자고요! 저도 그룹할테니! 아휴! 힘들어! 아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제 머리를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죠?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지켜줘야 된다! 아휴!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방전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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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Thank you for watching my live! It was fun! 10! 9! 8! 7! 6! 5! 3! 2! 1!